하나, 둘, 셋, 야! 오늘도 무사히 학교가 끝나가는구만 곧 있으면 점심시간이네 야, 김리야, 김리야, 김리야! 안녕? 너, 퉁퉁이가 보자 한다 뭐? 퉁퉁이가 갑자기 나를 보자고 한다고? 그래, 너 지난번에 퉁퉁이가 가져온 빵 몰래 먹었잖아 그거 퉁퉁이가 알아버렸다고 넌 이제 큰일 났어 뭐? 그거 나만 먹은 거 아니잖아 너네들도 나랑 같이 먹었었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맞춰봐, 퉁퉁이 앞에서 우리 애기 꺼내기만 해봐 넌 퉁퉁이한테 죽고 우리한테도 죽는 거야 알았어, 어디로 가면 되는데? 경문 앞으로 한번 가봐 가봐, 빨리 가! 에이, 돼지야, 가봐 우리도 가자 이, 퉁퉁이야, 이 자식!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 자식을! 퉁퉁아, 퉁퉁아! 데려왔어! 맞아, 데려왔어! 퉁퉁아, 나 왜, 왜 불렀어? 아, 이 녀석 잘 왔다 네 녀석이 저번에 내가 학교에서 먹으려고 가져온 전주 초코파이를 먹었냐? 미안, 빵에 초코가 찐득하게 흘러내는 듯한 모습에 나도 모르게 입으로 가져가 버렸지 뭐야 퉁퉁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어? 야, 지금 나랑 장난하시는 거냐? 오늘 너도 그럼 전주 초코파이 마냥 초코가 아닌 주먹으로 피를 찐득하게 흘러내리게 해주지 미안해, 퉁퉁아, 근데 나 혼자 먹은 게 아니 퉁퉁아, 이 녀석 별명 만들어 놓았는걸 어? 빨리빨리 훈내줘야 될 것 같지 않아? 맞아, 맞아 좋았어,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넌 내일도 마주칠 줄 알아! 알겠어! 이 자식 감히 별명이래, 이 자식이야 야, 김미야 네가 감히 고자질을 하려고 해? 감히 우리를 팔려고 해? 우린 동료를 팔지 않아! 넌 죽었어! 죽었어! 넌 동료가 아니니까 팔 거야 하지만 넌 우리 동료 취급해야 해 침입이 내놔, 이 자식아 그래!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물건 사세요 물건! 아주 값싸고 좋은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물건 사세요! 아, 꼬마의 물건 사겠니? 아주 좋은 물건을 팔고 있단다! 아주 좋은 물건을 팔고 있단다! 아, 저는 사람들은 혼나줄 수 있는데 그런 물건이 필요해요! 아, 그런 물건 필요하다? 아, 그러면 이 연필꽂이는 어떤니? 연필을 이용해서 그 녀석들의 비수를 꽂는 거야 어때? 아, 그런 거 말고요 아니, 그렇다면 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으니까 이 게임기는 어떤니? 게임기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지 아, 그런 거 말고요 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물건을 안 사는 거야? 뭔 일이 있는 거야 도대체? 아, 아무리 해, 그게 말이죠 아니, 그런 일이 있어서 아주 나쁜 녀석들이네 아니, 그런 녀석들을 혼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을 내가 팔고 있지 이 시계는 어떻냐? 아니, 이게 어떤 시계인데요 이게? 이 시계는 말이란다 이름하여 시간을 멈추는 시계예요 이 타임스톱 버튼을 누르면은 시간을 딱 멈춰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멈추게 할 수 있지 너 빼고 말이야 굉장히 엄청난 물건이에요 이걸로 할게요 좋았어 19,900원이야 사겠어?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할게요 고마워요 아니,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돈 주고 가야지, 이 자식이 거기서! 이 시계만 있으면 네,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어디 기분 나쁘게 웃고 있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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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안해 두고마 어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집만 골라서 한다니까? 리아는 말이야! 그래 리아야 언제 잘 들래? 이 녀석들 본때를 보여줘야 했구만! 타임스톱! 뭐, 뭐야? 진짜 시간이 멈춘건가? 어휴? 퉁퉁아? 이 곰모빵 퉁퉁아? 어? 퉁퉁아? 이 돼지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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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야? 이 간신배야? 어? 진짜잖아! 시간이 멈췄어! 시간이 멈췄으니까 이 녀석들 한 대씩 쥐어 박아줘야겠구만 아니다, 아니야 퉁퉁이를 때리고 시간이 멈췄으니까 내가 때린 건 모를 거야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지 이 녀석 마음에 안 들었던 이 말입자 이제 자식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타임 백업! 이 자식 대퇴게도 미쳤냐? 감히 날 때려? 어? 그 무슨 소리야, 퉁퉁아? 어? 뭐야? 왜 때려? 퉁퉁아 아니야! 나 아니라고! 나 아니야! 내가 안 때렸다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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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아주 꼴 조퇴한 녀석들 하지만 좀 더 고통받게 해줘야겠어요 타임 스톱! 뭐야 이 간신배 녀석 감히 같이 먹어놓고 아닌 척을 해? 넌 혼 좀 놔야 돼 그리고 이제 타임 백업! 아! 뭐야?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리고 왜 이렇게 몸이 아파? 뭐야? 누가 날 때리는 기분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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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uApp MER 어? 으아악! 지금쯤 퉁퉁이와 태탱이 왔는 때는 여자애들 앞에서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있을 거야. 좋아 아주 좋단 말이지. 좋아 복수도 화끈하게 했고 정말 좋단 말이지. 롤롤롤롤롤롤 떡볶이 드세요. 아주 맛있는 떡볶이 어? 이 냄새는 아주 맛있는 떡볶이잖아. 정말 먹고 싶다. 저 탱글탱글한 미인가루 떡. 근데 난 돈이 없는걸. 왔다. 나한테는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시계가 있잖아. 좋았어. 몰래 먹고 가는 거야. 시간이 멈췄을 거야 아줌마 아줌마 모르겠죠 거기 너 이 녀석 시간을 악용하는군 내 이름은 시간명예경찰관이다 너같이 시간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사람이지 넌 시간을 악용한지로 오늘 하루가 4배로 늦게 갈 거야 너만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것이지 그게 무슨 소리세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조용재걸휼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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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유 리아도 왔구 그럼 밥먹을 준비를 해볼까 응 리아야 어서어서 밥먹어 응 응 응? 리아야? 빨리 밥 먹으라니까? 뭐니? 리아야! 지금 엄마 말을 무시하는 거야? 응? 밥 먹자고 파! 얘가 엄마가 눈앞에 있는데 자는 것도 아니면서 왜 대답을... 어딜 보는 거야 지금? 왜 지금 저길 봐! 갈게요... 얘가 말하는 게 왜 이래? 엄마랑 지금 장난치는 거야? 장난? 응? 으윽... 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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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난... 오늘... 이건씨! 우웅... 우웅... 오빠,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급해 죽겠다고! 오빠! 언제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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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 못 기다려 빨리 나와! 곧 나..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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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렇게 오래 돌리는 거야 아직 남았는데? 애들아 빨리 나와 아빠 회사 가는 김에 니네들 데려다주게 간다 간다 그래 그래 오빠는 어딨어 오빠? 아 위에서 뭐하고 있었어 뭐하고 있었다고? 뭘 해? 어 내려온다 빨리 가자 니아야 오늘 아빠 회사 급해서 그래 요리야 빨리 와 오늘 너 데려줘주고 요로를 데려다줘야 된다고 도대체 어제부터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이래야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늦었어 늦었다고 여보들 지가 왜 그러는 거야 어제부터 왜 이렇게 느리냐고 받아도 정신을 못 차리지 우리 아들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이러다가는 지각하겠어 회사고 뭐고 다 지각하겠다고 빨리 가야 돼 여보 다녀올게 조심히겠다 와요 안되겠어 안되겠어 좋은 마음을 떠올려야겠어 요리야 카트를 꺼내서 레일을 설치해 안되겠어 알았어 빨리 빨리 보내야겠어 야 빨리 가 절로 가 빨리 이 녀석이 안되겠다 빨리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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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꺼내봐 카트 빨리 좀 카트들 꺼내봐 빨리 타 야야 빨리 타 빨리 아 얘가 어제부터 이렇게 느려 빨리 타 늦겠다 빨리 타 빨리 타라고 타 타라고 타 야 가 이제 이러다가 지각하겠네 정말로 타 타 타 lagi 타 Ay